언랩 UVW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언랩 UVW는 언랩 UVW만 가지고 잘 사용한다고 해서 맵핑이 잘 펴지지 않습니다 언랩 UVW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델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델링을 못하면 언랩 UVW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버리게 되죠 모델링은 맵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모델링 방법, 모델링 길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모델링은 하는 것보다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죠 일단 모델링이 잘 되면 나머지도 다 잘 됩니다 모델링을 못하시면 일단 모델링부터 잘 하신 다음에 맵핑에 접근해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꼭 갖겠습니다 3D 맥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실무작업을 하다 보면 언랩 UVW를 모든 명령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언랩 UVW 안에서도 꼭 사용하는 명령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사용하시면 맵핑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박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기본적인 형태죠 제가 박스를 큐브 형태로 만들었는데 정육면체입니다 이 박스는 자동으로 맵핑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3D 맥스는 대부분의 기본 물체가 다 맵핑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슬레이트 머트리얼 에디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사용해 보시고요 사용하시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예전께 편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다 보면 새로운 걸 접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제가 체크커맵이 있는 텍스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뷰포트에서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패턴이 잘 들어가죠 어디 하나 쪼개지지도 않고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맵핑을 가지고 있어요 박스라는 건 그런데 제가 이 맵핑을 없애볼게요 맵핑을 없앨 때는 UVW 맵핑을 클리어하게 되면 맵핑 좌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제가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했어요 맵핑을 없앨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깐 버튼을 보게 되면 맵핑에 관련된 게 한 10가지 정도는 됩니다 이것들을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UVW 맵, 언랩, UVW만 잘 사용하셔도 돼요 보통 UVW 맵 많이 사용하시죠 선택하면 플레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윗면에는 맵이 보이지만 측면은 이렇게 맵의 끝부분에 있는 색상이 늘어져서 보이게 돼요 뒷면은 역시 평면이기 때문에 맵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기본 형태죠 UVW 맵을 없애고 언랩 UVW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면 역시 똑같습니다 이쪽 평면에 맵핑이 적용이 돼요 박스에 맵핑을 하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랩 UVW를 하게 되면 먼저 UV 에디터를 열게 되죠 이렇게 열게 됩니다 박스는 맵 한 장의 크기가 이렇게 체크무늬로 보이게 되는데 체크무늬를 끄게 되면 여기 프레임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맵 한 장의 크기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체크맵을 보시면 되죠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페이스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폴리곤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폴리곤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거하고 오른쪽에서 선택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선택을 해보면 선택이 다 된 것 같지만 뒷면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언랩 UVW는 이렇게 Ignore Backpassing이 선택되어 있어요 얘를 끄시고 선택을 하셔야 전체가 선택이 돼요 이것 때문에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박스 같은 경우는 펼칠 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맵핑 좌표를 없앴기 때문에 맵핑해 보면 플랫턴 맵핑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각도에 의해서 각각의 면들을 펼치는 거예요 OK를 하게 되면 6개의 면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깨끗하게 잘 펼쳐지죠 그러면 이렇게 맵핑 좌표가 생기면서 맵 한 장의 크기 여기 맵 한 장의 크기인데 한 장 중에 이만큼 박스가 있는 그 부분만큼 맵이 표현이 됩니다 여기가 맵 한 장이기 때문이죠 여기 뒤에 있는 체크 표현 대신에 맵을 적용된 맵을 보고 싶으면 이쪽에서 체크 맵 대신에 적용된 맵을 선택하시면 맵이 보입니다 선택된 면에 이렇게 맵 위치를 바꾸면 위치에 따라서 맵이 표현이 되죠 이런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버텍스도 있죠 맵을 만들거나 맵의 형태에 따라서 점을 움직여서 형태를 맞추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펼 수 있는데 모서리가 다 연결되지 않아요 언랩을 하는 이유는 모델링에 따라서 모서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언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박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지금처럼 45도 각도로 다 펼쳤을 때 엣지를 선택하고 이 모서리 모서리 부분을 선택하면 모서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같이 붙어있는 모서리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아래쪽에 표현이 됐죠 색상이 있으니까 원래 체크 맵을 보이게 하면 이렇게 파란색이 표현이 됩니다 얘를 붙이려면 선택을 한 엣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스티치 셀렉티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게 돼요 왼쪽에도 붙여 볼게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스티치 셀렉티드 위쪽에도 붙여 볼게요 또 그 위에도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물론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열려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연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맵핑을 했을 때 어색하지 않게 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맵 한 장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맵 한 장을 넘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맵 한 장에 딱 사이즈를 맞추는 작업을 하죠 맥스 버전별로 틀린데 맥스 2012 버전부터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아이콘들이 나와 있어서 11 버전에 없는 기능들이 12 버전부터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클릭만 해주면 자동으로 맵 사이즈를 딱 맞춰주는 기능이 있죠 이 맵 사이즈 한 장의 비율을 그냥 딱 맞추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런 기능들 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클리어된 박스 그 다음에 언넷 UVW 제가 다시 주겠습니다 엣지를 선택하고 한 번에 열어 볼 건데 열때는 이제 언넷 UVW가 가지고 있는 명령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열리게 할 거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심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열리게 하겠다 그러면 선택된 엣지를 심으로 만들어 주면 색상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열린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심에 보면 빨간색이 녹색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심이 만들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하늘색으로 반대편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심을 만들면 되죠 이렇게 되면 전체가 이렇게 다 열리게 되는데 이쪽 한 부분도 더 열려 줘야지 전개도처럼 펼쳐지겠죠 전개도를 보셔야 되니까 밑에 면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열리고 이쪽으로 열리고 좌우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심을 다 만들었다면 폴리곤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A UV 에디터를 열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다 열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펼쳐야 되기 때문에 맵핑에서 언폴드 맵핑을 하시면 됩니다 언폴드 맵핑 그러면 열려 있는 부분의 면을 기준으로 엣지를 기준으로 물체를 한 번에 펼쳐서 맵 사이즈에 맞춰줍니다 이 위치는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로테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폰 모드를 이용해서 크기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Shift 키를 누르시면 좌측이나 상하로만 이렇게 크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눌렀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비율을 고정하면서 크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 작업을 할 때 이런 키들을 같이 사용하시면 프리폰 모드가 굉장히 편한 작업을 할 수 있고 가운데 있는 포인트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하면 회전을 할 수 있고 각각의 모서리들은 크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이동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맵핑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요 엣지에서 똑바로 세워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2 버전부터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똑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 맵핑을 하더라도 연결되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전개도를 볼 수 있으면 필요한 맵핑을 쉽게 펼 수 있어요 박스 맵핑에서도 실린더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린더 같은 경우도 역시 맵핑 좌표를 갖고 있어요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맵핑 좌표를 클리어 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언랩 UVW를 했을 때 평면인 경우 평면인 경우는 지금처럼 평면 맵이 만들어집니다 평면 바로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UV 에디터를 보게 되면 평면인 경우는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져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떼내고 싶으실 경우에는 평면이니까 퀵 플래너 맵을 쓰시면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쪽도 평면인 경우에는 평면 맵을 적용해주면 이렇게 되죠 측면 같은 경우는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폴리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때는 Ignore facing을 끄신 다음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둘레가 다 선택이 됐겠죠 이 상태에서 실린더 맵핑을 하시면 여기 실린더 맵핑이 있네요 실린더 맵핑을 하시면 맵 사이즈에 맞게 실린더 맵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맵 사이즈에 맞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비율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릴렉스라는 작업을 합니다 릴렉스를 하시면 보통 릴렉스 작업을 할 때 페이스 앵글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마운트는 일로 하시면 빨리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펼쳐집니다 한 번에 펼쳐졌죠 보통 맵핑을 펼칠 때 이 정도 속도를 펼쳐지면 굉장히 좋은 거죠 모델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완료하고 이렇게 완료가 되면 위에 있는 원은 크기가 틀린 상태인데 아래 있는 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모두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보게 되면 리스케일 엘레먼트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면 실제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크기를 맞춰줍니다 이렇게요 크기가 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맵핑 크기 맵사이즈에 맞게 배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뭐 더 붙일 수도 있죠 엣지에 이 부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맵핑을 만들기도 하죠 맵사이즈 한 장에 다시 넣으면 됩니다 맵을 적용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맵이 적용됩니다 프리폼 모드를 이용하면 이 맵사이즈가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조정하면 모든 방향으로 맵이 잘 적용된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맵핑을 하시면 됩니다 전개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3D 물체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생각할 수 있으면 언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뭐 간단하게는 박스하고 실린더만 봤는데 나머지 형태도 보게 되면 이 기본 형태를 다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빨리 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하시면 이 언냅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라고 무시하고 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형태가 틀려지면 당황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얘는 어떻게 펼 건가 이런 건데 언냅 UVW를 적용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엣지가 있습니다 엣지 선택하시고 아래쪽도 선택을 하시면 되죠 물론 이렇게 선택하진 않아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루프 하시면 둘레가 다 선택됩니다 여기서 심을 만드시고 하늘색이 됐죠 그리고 안쪽에 보면 나눠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맵핑을 펼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선 하나씩을 선택해서 나눠 주셔야 맵핑을 제대로 펼 수 있어요 구분선이 꼭 있어야 됩니다 펴기 위해서 심을 만들고 이제 펼치면 되겠죠 윗면 같은 경우는 앵글을 이용해서 0도 안에 있는 면을 한 번에 선택합니다 앵글을 이용해서 면을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퀵플래너 맵을 적용하시면 펼쳐지게 되죠 아랫면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펼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 안쪽에 있는 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선택하려면 면을 하나 선택하고 구분선들이 있었죠 심이라는 거 그래서 심까지 연결되는 폴리곤을 한 번에 선택해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얘는 펠트 명령으로 펴시면 됩니다 펠트 명령 아니면 실린더 맵을 주셔도 되죠 이렇게 실린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릴렉스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페이스 앵글 어마운트는 1로 해서 릴렉스를 펼쳐주시면 비율대로 펼쳐집니다 처음에 바깥쪽에 있는 것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주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장하고 실린더 맵핑 주시고 툴에서 릴렉스 페이스 앵글 이렇게 하면 다 펼쳐졌죠 모두 선택하시고 비율을 맞춰야 되겠죠 리스케일 엘리먼트 하시면 비율이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맵 한 장에 정렬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팩 커스템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맞춰지게 되죠 쉽게 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형태에 따라서 그 부분 부분마다 맵핑을 적용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프리폼 컨트롤 키로 스케일 조정 이렇게 보이겠죠 기본 형태 중에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어려운 형태도 있고 쉬운 형태도 있습니다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 면을 내등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펼치셔야 되는 형태고요 지오 스피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쪼갤 수 없기 때문에 물체들은 다 패턴이 있어요 이런 걸 할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맵심이 보이게 되는데 맵심을 끄시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도 F2번 키 누르시면 물체 가지고 있는 엣지하고 색상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모든 면 선택하신 다음에 UV 에디터 여시면 이렇게 펼쳐져요 한 번에 펼쳐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맵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를 물체 가지고 있는 각도에 의해서 맵핑을 하고 싶을 경우에 플랫턴 맵핑에서 각도를 입력해 주시면 그 각도에 의해서 펼쳐지게 되죠 선택되어 있는 면은 지금은 이렇게 공면이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고 얘를 꼭 릴렉스 해 주셔야 제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펼쳐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펼쳐져야 맵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깨끗하진 않아요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머드박스나 지 브러쉬에서 페인팅을 하듯이 맵핑을 하게 되면 서로 연결되고 있는 이 부분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맵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콘이나 이렇게 둥근 형태 생각하고는 틀리게 이런 거는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에디탭을 풀리해서 언냅 UVW를 적용해서 해 보겠습니다 클리어하고 위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아래쪽도 선택해서 심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쪽으로도 루프 심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아래 있는 부분은 선택해서 빠르게 맵핑을 펼쳐 주면 되겠죠 하나 펼치고 아래쪽도 역시 면을 선택해서 빠르게 펼쳐 주겠습니다 옆면 같은 경우는 선택하고 확장시키고 펠트로 펼치겠습니다 펠트라는 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면을 최대한 펼쳐 주는 건데 이건 뭐 정확하진 않아요 일단 펼쳐 놓고 그 다음에 릴렉스 명령으로 다시 페이스 앵글 이렇게 해서 잡아 주셔야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모두 하고 폴리곤 리스케일 엘리먼트 하시면 위에 있는 작은 원과 밑에 있는 큰 원 그리고 맵 사이즈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시면 되죠 폴리곤에서 엘리먼트 형태로 선택되게끔 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폼 모드로 회전을 시켜서 형태를 이렇게 맞춰 주시면 더 보기가 좋겠죠 이런 식으로 맞추는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쉽죠 맵도 적용해 보시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 오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어져 오죠 기울어진 면이기 때문에 맵핑은 이 모서리 부분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모델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모델링을 할 때 제가 간단하게 모델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박스 형태의 모델링을 하는데 이 박스 형태를 펼치려고 해요 박스 형태를 펼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에디태블 폴리로 터브 스무스를 줄 건데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엣지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터브 스무스를 주게 되면 둥글게 되죠 둥글게 됐는데 언랩 UVW를 할 때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할 건지를 자신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펼칠 때 언랩 UVW를 위에 주고 원래 박스가 가지고 있는 선이 그대로 보이시죠 이겁니다 지금 박스를 그냥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모서리 부분만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루프 그리고 밑에 면이 있죠 밑에 한쪽 부분만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열리는 부분이 됩니다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도 역시 이쪽 부분만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요 귀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딱 열리겠죠 그리고 아래쪽 선을 하나 더 선택합니다 아래쪽을 선택하는 이유는 모델링이라는 걸 했을 때 카메라에서 보는 방향이 보통은 위에 있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맵핑이 겹쳐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랫부분 루프하고 카메라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이렇게 보는 거죠 아랫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연결되는 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열어주는게 맞구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 아래쪽이 열려야 한 번에 펼쳐집니다 이 물체 박스하고 똑같습니다 터보 스무스를 한 번 줬기 때문에 이걸 심으로 만들고 폴리곤을 Ctrl A로 모두 선택합니다 이건 오백 페이싱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Ctrl A로 선택하시고 펠트 스타트 펠트 이상하게 펼쳐졌죠 릴렉스 세팅 페이스 앵글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어마운트를 1로 주시면 굉장히 빨리 펼쳐집니다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펼쳐지죠 이런 간단한 물체는 벌써 펼쳐진 거죠 형태가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다 펼쳐진 겁니다 완료하시고 보시면 맵핑이 다 펼쳐진 상태가 됩니다 여기 보면 로테이트 옵션이 있고 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회전이 되면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자동으로 하면서 들어가는 옵션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회전이 되지 않는다는게 좀 문제죠 네 그런 것들은 위에 있는 명령들을 잘 사용해서 한번 조정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똑바로 펼쳐지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선택한 엣지를 기준으로 똑바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Align to Edge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깨끗한 맵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맵핑이 돼야 소파를 만든다거나 여러가지 물체를 만들 때 이렇게 맵이 깨끗한 상태로 적용이 됩니다 아래쪽도 이렇게 감아서 내려오기도 하고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에디폴리를 얹어서 기타 수정을 또 하겠죠 언네이블 언제 할 건가 기준이 있어야죠 모델링을 다 해놓고 언네이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없는데 형태를 에디폴리로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터브 스무스를 또 주겠죠 그 다음에 에디폴리를 해서 주름도 만들어요 디테일을 표현하고 싶어서 디테일 표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만들죠 이렇게 디테일들을 표현한 다음에 또 터브 스무스를 줄 거예요 왜냐면 모서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모서리보다는 면이 적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 않거든요 터브 스무스를 또 줍니다 굴곡이 이렇게 생겨서 이제 맘에는 들어요 맘에는 드는데 이 상태에서 언넵 UVW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선들을 찾아야 되는데 모델링을 했을 때 제가 박스를 아무 수정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맵심이 보이지만 보통은 이제 맵심이 사라지게 돼요 모델링을 익스트루드를 한다거나 쉬프트 드래그를 한다거나 엣지를 그러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심을 만들려고 하면 이 선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리고 루프를 했을 때 겹치는 선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모델링의 문제점이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이 중요하고 또 언넵 UVW를 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아래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나 어느 정도까지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언넵 UVW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형태마다 틀리니까 규칙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형태를 최대한 맵핑을 잘 펼 수 있는 상태 이걸 만드셔야 되죠 기본 형태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미없으시죠? 제가 샘플 하나 열었는데 이 샘플 가지고 작업을 해 볼 거예요 이 안내데스크인데요 얘는 언넵 UVW로 이 형태를 맵핑을 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데스크 쪽에 있는 걸 펼쳐보면 얘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펼칠 때 이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펼칠 건지를 생각을 하고 펼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D긋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끝부분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먼저 맵핑을 클리어 한 다음에 언넵 UVW를 주겠습니다 언넵 UVW에서 지금 맵핑을 펴야 되는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 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작업을 해야겠죠 선택하고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야 끝이 딱 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아랫부분까지 정면에서 볼 때 이 모서리 위에 있는 모서리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합니다 루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루프 엣지를 선택합니다 맵 심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선택된 엣지를 심으로 만들어 주시면 하늘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심은 다 만들어진 거에요 펼칠 때 폴리곤 폴리곤 면을 하나 선택하시고 이 심까지 확장하신 다음에 펠트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릴렉스 세팅에서 페이스 앵글 어마운트 1로 하시고 스타트 릴렉스 하시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펼쳐집니다 확인하시고 안쪽에도 면이 있죠 선택하시고 확장 펠트 스타트 펠트 페이스 앵글에 스타트 릴렉스 완료하시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옆면이 있습니다 옆면 옆면 같은 경우는 각도로 한번에 선택하시고 F2번으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한번에 선택하신 다음에 퀵 플래너 맵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뒤쪽에서도 선택하시고 빠르게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형태들이 전부 각각 되어 있잖아요 리스케일 엘리먼트 하시면 되고 로테이트 하고 안쪽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로테이트가 안 되는 것들이 생겨요 엣지에서 선택하고 맞추겠습니다 엘리먼트로 선택해서 90도 회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안쪽에 배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물체 이 물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중요합니다 이 물체 폴리곤 선택하시면 이게 선택이 되는데 이번에는 스트레칭 셀렉션을 하게 되면 얘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직선으로 다 펼쳐지죠 옆에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폴리곤을 직선으로 다 펴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역시 크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고 리스케일 엘리먼트 하시면 스케일이 맞춰집니다 엣지 모드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합니다 루프 UV 끝에 있는 것은 빼줘야겠죠 ㄱ자로 꺾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스티치 셀렉티드 그럼 이렇게 와서 붙게 됩니다 살짝 어긋나 있지만 훌륭합니다 지금 여기도 선택하고 루프 끝에 있는 부분은 빼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셀렉티드 하시면 와서 붙게 됩니다 옆에 붙었죠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맵핑을 적용하실 때 카메라에서 볼 때 카메라에서 볼 때 여기가 지금 붙어있는 면이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넘어오는 맵핑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간 건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 위에 에디폴리를 얹고 그 다음에 여기가 딱 꺾어진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터보스무스를 줍니다 터보스무스를 줬을 때는 밑에 있는 스무싱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맵핑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부드러운 곡면을 만들게 되죠 언랩 EVW가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보스무스가 위에 올라오면서 부드럽게 맵핑이 된 상태에서 맵을 적용할 수 있게 되죠 이런 형태는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옆모양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드맵으로 되고 있는데 우드맵 같은 경우도 역시 모서리를 챔프했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모델링 때문에 심이 막 이상하게 되어 있죠 언랩 EVW에서는 맵심을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선택을 해 주셔서 모서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심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펼쳐지게 되죠 폴리곤 컨트롤 A 펠트 스타트 펠트 세팅 페이스 앵글 어마운트 스타트 릴렉스 한 번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로테이트 되면서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로테이트가 제 맘에는 꼭 안 들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조심하셔서 선택하시고 잡을 수 있으면 잡아 주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맵핑이 제대로 들어가겠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연결되고 그렇기도 하고요 꼭 언랩 EVW 써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박스 같은 경우는 언랩 EVW가 없어도 맵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박스 같은 경우는 UVW 맵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잘 돼요 우드맵 우드맵이 재질 아이디 2번이기 때문에 재질 아이디를 2번으로 주겠습니다 맵이 보이게 해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언랩 EVW가 없다면 이렇게 되죠 만약 UVW 맵으로 한다고 하면 박스맵을 주실 거예요 그죠 박스맵에서는 밑에 알라인먼트에서 축이 있습니다 축을 선택하시면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옆으로 흐르고 옆으로만 흐를 거면 역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맵핑을 하시면 옆으로만 흐르게 할 수 있고 기즈모를 회전시켜서 방향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모두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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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출 수 있죠 박스맵 같은 경우는 그냥 UVW 맵을 하셔도 모서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띄는게 싫을 경우에 박스맵핑도 언랩 EV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되니까요 언랩 EVW의 위치 뭐 이런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소파만드는거 하나 보여드리고 강의는 끝낼게요 이런 소파를 제가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중요하잖아요 맵핑이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주름이 다 들어가 있는 소파입니다 이 주름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델링이 됐죠 끝에 부분도 튀어나오고 모서리 부분도 잘 들어가 있는 이런 모델링을 하는데 이 모델링을 할 때 맵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한데요 이 앉는 부분을 드러내보면 밑에가 이렇게 없는게 보이시죠 면이 없잖아요 얘를 들어보면 여기는 면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들어보면 뒷부분은 면이 없어요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언랩 EVW를 해서 맵핑을 펼칠 때 굉장히 빨리 펼칠 수 있고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펼칠 수 있습니다 맵핑을 주기가 편하다는 거죠 꼭 필요한 부분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런 소파 같은 경우를 하다보면 언랩 EVW를 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처럼 면이 잘 펼쳐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처럼 이 소파도 면이 많지만 잘 펼쳐진 상태가 된 거죠 어떻게 펼칠 거냐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하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랩 EVW 같은 경우는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언랩 EVW를 다시 주면 예전에 여기에 사용했던 언랩 EVW 상태를 UV 에디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디태블 폴리여도 어떤 작업에서 맵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언랩 EVW를 얹어 보시면 웬만한 것들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공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맵핑된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초 첫 번째 언랩 EVW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졸리셨죠 죄송합니다